욕심 들었지? 지연아! 황가비꺼, 황가비꺼 야,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나는 황가비랑 쏜탄다! 네, 반갑습니다. 11시 대고향 시간입니다. 오늘도요, 부산, 나주, 청주 이렇게 새 토베기들과 함께 고향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나주자랑입니다. 내 고향 나주, 혁신 도시 나주 나주는요, 나주 배 하나면 얘기 끝나버려요. 배 하나가 내 머리통만 함께 너무 작은가? 나주를 가려면요, 유독 IC에서 빠져가지고 나주 방면으로 카브를 틀어버리면 정확하게 눈높이 맞춰갖고 네모나게 여기서부터 나주시입니다. 마음이 경건해져버려 진하자마자 바로 또 눈높이 정확하게 맞춰갖고 네모나게 박스 싸놓고 나주 배 3만원 얼마나 가격 정찰제냐 나주에서 차를 몰고 북문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천년 역사를 지닌 보물 제 50호 어마어마한 크기의 3층 석탑 북문의 3층 석탑 바로 옆에 5층으로 박스 싸놓고 나주 배 3만원 나이벌려 저기요, 왜 배 얘기만 하세요? 그럴만한께 그러죠 나주배를 갈아서 먹어버리면 목이 안 아파요 감기가 걸려갖고 보름 동안 기침을 하는데도 목은 안 아파 그것이 폐렴으로 발전해갖고 목에서 피가 나는데도 목은 안 아파 열이 50도까지 올라가서 중환자실 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데도 목은 안 아파 하지만 동해 보감에도 나와있어요 나주배를 먹으면 목이 안 아프고 3만원밖에 안한다 대단한 나주자랑 잘 들었고요 다음은요, 살아있는 부산자랑 시간입니다 살아있네 우리 부산아 인심, 인심 아이가 사직구장 가봤나? 이거는 야구구장이 아니다 인심구장이다 야구장 매점 가가 컵라면 사먹어봤나? 물 부어준다 그것도 뜨거운 물이라 이것이 바로 부산의 인심이다 이제 경기 보려고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누가 와가 저기요, 여기는 내 자리인데예? 어? 그러면 제 자리 어딘데예? 표에 쓰여있잖아요, 가열 16번 알려주노 그럼 저쪽이 저 가열이 마십니까? 잘 아네예 칭찬해 주노 인심 억수로 좋네 인심 좋은 게 야구장 있는 것보다 아닙니다 롯데자이언츠 부산팀답게 인심 억수로 좋습니다 서울에서 원정팀이 오면 수고했다고 피곤하다고 저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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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 기분이 들어올 것 같아서 와마 인심 억수로 좋네 부산의 인심 컵라면의 물 버져요 네 아 자, 다음은 청주 자랑 시간인데 권성우씨 지난주에 게시판에 청주 비하 발언했다고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욕 저럽게 많이 먹었어 아, 그러니까 오늘은 좀 청주 자랑 제대로 한 번 해주세요 아, 오늘은 청주 자랑 제대로 하려고 나왔어 네 도시하면 첫인상이 중요하지 그렇죠 아, 전국 다 돌아다녀 봐 청주만큼 첫인상 좋은 데가 있는가 왜요?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가로수길 맞아요 저도 가봤는데 너무 예뻐요 TV에도 나왔죠? 모래시계 맞아요 그 예쁜 가로수길 쭉 달리다보면은 모텔촌이 나와 다윤씨 어? 욕먹는다니까 좋은 거 뭐 없어요? 있어 청주야구장 어? 한화이글스 전통의 강호 한화이글스 꼴찌했어 야구만 보면 기분 더러워 죽겄어 다윤씨 그 저 좋은 데 있잖아요 관광코스 거기 드라이브하는데 있어 상당상송 아, 지금은 낙엽도 이렇게 이쁘게 져갖고 드라이브코스 좋아 야경도 좋고 서울에서 드라이브코스로 내려오기도 해 거기 그래요 상당상송을 쫙 따라서 내려가다보면은 모텔촌이 나와 뭐 애정촌이요 너무